학교는 뭔데요? 석달 숙시간에만 한다고 가도 하면 석달 정도 석달? 색칠까지 다 끝날 때 안돼요 얘 하나만이 아니고 얘 시리즈 전부 다요 아 전부 다 석달 빠른데? 그렇죠 석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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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, 4, 4, 4 그럼 굉장히 빨리 가는 거거든요 오, 학교는? 300,000원 정보 마무리하는게 제일 힘들지 않지 매끈하게 삽불질할지 스킨치가 안나오고 잡는 것 같지만 쉽지가 않은데 이건 사쿠즈라 가식스나 사람을 끊을 수 없네 갈부면서